저는 사실 되게 패션이랑도 먼 사람이었고 모델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호주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델 한 분이 어학으로 한 번 오셨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한국에서 모델 회사가 어디냐고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게 그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 정도로 끼가 없고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웠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모델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서 모델의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